103장 아들린은 필립의 의상부 구입부장에게 소개하고는 그대로 곧 가버렸다. 구입부장은 샘선으로 키가 작고 상냥했으며 말이 많고 쾌활했다. 나이는 서른 살쯤 돼 보였다. 처음 만나 필립과 악수를 하고 나서 그는 대뜸 자기의 교양을 자랑하려는 셈인지 필립에게 프랑스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필립이 할 줄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매우 놀랐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럼 다른 말은? 독일을 하면 합니다. 아 그래? 그거 참. 나도 말이지. 가끔 파리에 가지. 프랑스 말을 할 줄 아나? 맥심 요리집에 가보았나? 필립은 의상부 계단 맨 꼭대기에 배치되었다. 그거 하는 일이란 손님들에게 여러 매장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샘선이 수다를 뜨며 한 말에 따르면 매장이 꽤 많은 모양이었다. 갑자기 그는 필립의 다리를 보았다. 다리가 왜 그렇지? 네. 한쪽 발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끄나 일하는 데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샘선이 잠깐 이상스럽다는 듯이 필립의 발을 보고 있었다. 지배인이 왜 하필 이런 사람을 고용했을까 하고 그가 생각할까 봐 필립은 문득 불안해졌다. 지배인은 그의 다리가 불구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첫날부터 모두 정확하게 외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다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무 여자문에게라도 물어보면 돼. 샘선은 그대로 저편으로 가버렸다. 필립은 여러 매장의 이름을 이것저것 외워가면서 안내를 청하는 손님이 없는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한 시에는 점심을 먹으러 올라갔다. 식당은 이 건물 맨 위층에 있는 크고 긴 방이었다. 채광도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지를 막느라고 창문을 닫아 놓았으므로 음식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좁고 기다란 식탁은 모두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일정한 사이를 두고 커다란 유리물병이 놓여 있었다. 한가운데 쯤에는 소금그릇과 식초병이 있었다. 점원들이 야단스럽게 떠들며 들어와서는 열두시 반에 식사한 사람들의 체온이 아직 채가시지도 않은 의자에 앉았다. 피클이 없군 그래. 필립 옆에 앉은 친구가 투덜거렸다. 매불이 코에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고 무덥시 키가 작은 아 키가 큰 사나이였다. 머리통이 몹시 길쭉한데다 군데군데 눌려 짜부라진 것처럼 울퉁불퉁해서 실로 기묘하게 보였다. 그리고 앞이 남아 목덜미에는 빨갛게 부풀어오른 커다란 여드름이 가득 나있었다. 앞이 많아 목덜미에는. 이름은 헤리스라고 했다. 며칠 뒤에야 안 사실이지만 어떤 날에는 식탁 끝쪽에 여러가지 피클을 섞어서 담은 커다란 접시가 나오기도 했다. 모두가 이런 피클을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식탁에는 나이프와 포크도 놓여있지 않았다. 그러나 곧 흰 셔츠를 입은 뚱뽀 소년이 두 손 가득히 그것을 들고 와서 테이블 한가운데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던졌다.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다. 더러운 물에 방금 씻었는지 이상하게 미지근하고 기름기로 미끈미끈했다. 고기 국물 속을 헤엄치는 것 같은 고기 요리를 역시 흰 셔츠의 소녀들이 나눠줬는데 마치 요술사의 솜씨처럼 날샌 동작으로 내동댕이 쳤으므로 아래로 놓일 때마다 국물이 튀어서 식탁보고 뭐고 모두 적셔놓았다. 다음에는 양배추와 감자를 잔뜩 담은 커다란 접시였다. 필름은 복임해도 식욕을 잃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모두가 마구 초를 쳐대고 있다. 소로 난 것은 어디다 비할 수가 없었다. 짓거리며 웃고 그중에는 고함까지 지르는 친구도 있었다. 나이프와 포커가 맞닿는 소리며 음식을 씹어대는 요란한 소리 등 가지각색이었다. 필름은 지정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휴 하고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판매장의 위치도 다 알게 되었고 어떤 고객이 묻든지 다른 점원들에게 다시 물어볼 필요가 거의 없었다.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왼쪽으로 돌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입이 웬만큼 한가할 때면 겨우 한두 마디였지만 말을 걸어오는 여자들도 한둘 생겼다. 어쩐지 면접을 치르는 것 같았다. 한 시에는 점심을 먹으러 거리고 다섯 시에는 또 차를 마시러 식당을 올라갔다. 웬일인지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는 것이 무척 깊었다. 버트를 잔뜩 바른 커다란 빵이 나왔다. 잼 항아리에 자기 이름을 써붙여서 간직에 뚫는 사람도 많았다. 여섯시 반에 근무가 끝나자 필립은 기진맥진했다. 점심시간 때 필립 옆에 앉았던 해리스가 해링턴의 숙소를 안내해 주겠다며 그를 데려갔다. 그가 말하길 자기 방에 빈 침대가 하나 있는데 다른 방들은 모두 꽉 찼으니 아무래도 그것이 필립의 침대가 되리란 것이었다. 해링턴 그리어의 그 숙소라는 곳은 예전에 구두방이었던 것을 침실로 바꾼 곳이었는데 위에서 4분의 1에 걸친 창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넬반지로 막아버렸으므로 매우 어두웠다. 더구나 그 창문은 열 수 없는 것이어서 통풍구라고는 한쪽 끝에 있는 조그만 창문이 전부였다.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다. 그런 만큼 이런 방에서 자지 않아도 되게 된 것만은 천만당이었다. 해리스는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필립을 데리고 올라갔다. 여기에는 마치 벌레 먹은 이빨이 한 줄로 놓인 것 같은 낡은 금반의 피아노가 한데 놓여있었다. 책상 위의 두껑 없는 담배 상자에는 도미노의 골페가 가득 들어있었고 그 옆에 스트랜드 매거진이나 그래픽 같은 헌잡지가 여기저기 너즈번하게 흩어져있었다. 그 밖의 방은 모두 침실로 되어있었다. 필립의 침실은 그 집의 맨 꼭대기에 있었다. 방 안에는 다섯 개의 침대가 있었고 저마다 그 옆에는 트렁크 아니면 괴짝이 놓여있었다. 가구라고는 서랍 달린 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거기에는 큰 서랍 네 개와 작은 서랍 두 개가 있었는데 필립은 신참자인 만큼 작은 서랍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각기 자물쇠가 달려있었으나 모두 똑같은 것이므로 별로 소용없을 것 같았다. 중요한 물건은 트렁크 속에 넣어두는 게 좋다고 해리스가 충고해 주었다. 벽난로 위에는 거울이 붙어있었다. 해리스가 세면대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곳은 제법 큰 방으로 여덟 개의 세면대가 한 줄로 늘어서 있고 여기서 모두 세수도 하고 빨래도 했다. 이어서 그 옆에도 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미 색이 바래고 나무 부분에 때가 묻은 모욕통이 두 개 있었다. 그리고 모욕통 안쪽에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물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검은 선이 간격을 두고 몇 줄인가 그어져 있었다. 해리스와 함께 침실로 돌아오자 키가 큰 사나이가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열 대여섯 점 되어보이는 소년이 크게 휘파람을 불면서 머리를 빚고 있었다. 1,2분 지나자 그 키 큰 사나이는 한 마디 말없이 나가버렸다. 해리스가 소년에게 윙크를 보내자 그 소년도 여전히 휘파람을 불면서 윙크를 던졌다. 지금 막 사나이는 프라이어라고 해리스가 가르쳐 주었다. 전에는 군대에 있었던 모양이나 지금은 견물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딴 사람과는 거의 섞이지 않고 날마다 밤이 되면 저렇게 인사 한마디 없이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는 것이었다. 곧 해리스도 나가버리고 방 안에는 소년 혼자만이 남아서 필립이 짐을 푸는 것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베엘이라는 그 소년은 자파부에서 보수 없이 일한다고 했다. 이 소년의 눈에는 필립의 프로코터가 자모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한방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필립에게도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 매우 명랑한 소년으로 이야기 사이사이마다 뮤직홀에서 부르는 노래의 한 소절을 쉴일 듯한 목소리로 흥을거렸다. 필립도 옷을 갈아입자 밖으로 나가 산책하면서 사람들을 구경했다. 때로는 레스토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들어가는 손님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배가 고파 과자와 빵을 사서 먹으면서 걸었다. 밤 11시 15분이 되면 가스등 끊은 일을 맡아보는 숙사 감독에게서 방문 열쇠를 받았지만 어쩐지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가버리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일찌감치 돌아와 버렸다. 벌금제도 같은 것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즉 11시를 넘으면 벌금 1실링, 11시 15분이 넘어서 들어오면 벌금 반 크라운의 상부에 보고까지 하게 된다. 더욱이 그것이 3번 이상이면 면직된다. 필립이 돌아왔을 때는 바로 그 프라이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와 있었고 두 사람은 이미 잠든 뒤였다. 들어서자 모조가 환성을 지르며 필립을 반겼다. 오, 클레이렌스 이 장난꾸러기! 힐끔 보니 벨이 긴 베개에다 필립의 프로코트를 입혀놓은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장난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이봐, 클레이렌스 친목회는 이것을 입고 가야 한단 말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리인의 미인을 빼앗기고 말 테니까. 이 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필립이 근무하는 상회의 이름, 가게의 이름이네요. 리인의 미인을 빼앗기고 말 테니까. 친목회에 대한 말은 이미 필립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친목회 때문에 주급 가운데서 얼마간 떼어내는 것이 직원들의 불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액수로 말하자면 한 달에 2실링식이었다. 이것은 주로 의료비와 헌 소수료이기는 하지만 도설치 열남료의 충당될 터였다. 그 밖에 또 세탁비라는 명목으로 4실링식 떼게 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 필립은 한 달에 6실링식 떼이게 되니 주급 6실링 가운데 4분의 1은 아예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는 셈이었다. 자세히 보니 종업은 대부분이 롤빵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에 베어컨을 두껍게 썰어 끼운 것을 먹고 있었다. 이 셈드위치는 하급 점원들의 밤참으로 바로 두순의 집 떨어진 이웃에 있는 조그만 빵집에서 한 개의 2펜스씩에 사먹는 것이었다. 이었고 프라이어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옷을 훌를벗어버리고는 곧 자리에 쓰러져서 잠이 들어 보였다. 11시 10분이 되니까 가스등이 벼랑간 더 환해지더니 다시 5분 뒤에는 꺼져버렸다. 프라이어를 뺀 다른 친구들은 잠옷이나 셔츠 바람으로 커다란 창문 둘레에 모여서 아래를 지나가는 여인들에게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던지며 커다란 소리로 우스갯말을 던졌다. 바로 맞은편 6천 건물은 유대인 양복점들의 공장인데 11시가 되면 일을 끝낸다. 방마다 밝은 등불이 켜져 있고 창에는 등문 하나 없었다. 그날 일이 끝나면 주인 영감의 딸, 가족이라야 부부와 조그만 사내 아이가 둘 그리고 20살 된 이 딸뿐이었다. 이 딸이 등불을 끓이고 그 안을 돌아다니는데 때로는 고용인 재봉사들한테서 넌지시 연증을 고백받기도 했다. 필립의 방 주문들은 재봉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꾀를 써가며 끝까지 남아버리고 애쓰는 꼴을 보는 것이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으며 끝내는 누가 용케 성공하는가 돈을 글고 내기까지 하기 시작했다. 12시가 지나면 거리의 변두리에 있는 해링턴 숲에서 사람들이 모두 쫓겨났다. 그 뒤 곧 동료들은 모두 자버리지만 문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자는 벨만은 침대 위로 상큼상큼 건너뛰어 자기 침대로 가서는 제잘거리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었고 방안이 조용해지면 브라이어의 코고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다. 필립도 곧 잠이 들었다. 아침 7시에 기상별이 울려 잠을 깨웠다. 8시 15분 전까지는 모두 준비를 마쳐야 했으므로 필립은 양말바람으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구두를 신었다. 전문들은 아침 식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옥스포드 거리에 있는 상회까지 뛰어가면서 구두권을 매는 형편이었다. 만약 8시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아침밥은 없었고 또 일단 상회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두 번 다시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가끔 8시에 늦어질 것 같으면 근처에 있는 조그만 상점에서 빵을 두억에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나 그러자면 돈이 들었다. 따라서 대부분은 점심때까지 먹지 않고 참았다. 필립은 버텁바른 빵 멱조각과 차 한 잔을 마시고 8시 반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두 번째입니다. 마단. 얼마 지나자나 필립도 이런 대답을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이란 매우 단조롭고 피곤하기만 했다. 며칠 지나자 다리가 아파서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두텁고 부드러운 융단도 오히려 발이 화끈거릴 뿐이어서 돌아오면 양말을 벗는 것조차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구나 호소하는 고통이었다. 같은 안내부 직원들에게서 들으니 언제나 찌는 것 같이 더움으로 구두도 양말도 자꾸 상해버린다는 것이었다. 방안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것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아픔을 들리고 밤에는 모두 발을 이불 밖으로 내밀고 잤다. 필립도 처음에는 전혀 그럴 수 없을 정도 발이 아파 몇 밤인가 방에서 발을 냉수에 담그고 있었다. 그럴 때 언제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은 자파부의 벨이었고 대개 그는 방에 남아서 수집한 우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그마한 종이에 우표를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휘파람을 불었다. 104번째 장입니다. 침묵회는 일요일 건너마다 월요일에 열렸다. 필립이 리인 상회에 취직한 다음 주 초에도 침묵회가 열렸다. 그는 여자 동료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저처럼 그 사람들과 너무 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호지스 부인이라 불리는 그녀는 45살이라는데 묘한 색깔로 머리를 물들인 자그마한 여자였다. 황달애라도 걸린 사람처럼 누른 얼굴에 붉은 모세혈관이 온 얼굴에 그물코처럼 나타나 있고 연푸른 눈은 흰자위가 누르스름하게 흐려있었다. 필립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가 근무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그를 친근하게 세례명으로 불렀다. 우리 두 사람 다 인생의 밑바닥을 겪은 셈이군요. 그녀의 말이었다. 또 그녀는 본명이 호지스가 아니라고 해놓고도 버릇처럼 우리 남편 호지스가 말이죠? 하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남편은 변호사인 모양인데 그녀는 그에게 단단히 혼이 난 듯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역시 여자 혼자임으로 빌어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군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기 설명이 있어요. 그녀는 아무나 예사롭게 자기 취급을 했다. 자기 하고 말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늘 밤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식사했다. 그녀는 커다란 은으로 만든 브로치 핀으로 이를 쑤시는 버릇이 있었다. 브로치는 채찍과 수립용 말채찍을 엇갈리게 놓고 한복판에 막차 두 개를 곁들인 디자인이었다. 필립은 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여 주문들은 그를 새침떼기라고 평했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피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해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머리를 뒤로 확 젖히면서 꽤나 뽐내는군요 하고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말을 건넬 때는 빈정거리는 투로 캐리시라고 불렀다. 그녀는 저웰 양으로 어떤 의사와 약혼했다지만 여자들은 아무도 아직 그 사나이를 만나본 일이 없다고 한다. 다만 그토록 훌륭한 선물을 보내온 것으로 미루어보면 신사가 틀림없다는 것이 그녀들의 평이었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노저스 부인이 말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어왔는걸요? 저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끝까지 버텨보세요. 그러면 첫편에서 먼저 당신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정말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한다니까요. 친목회는 지하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춤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책상은 모두 한쪽으로 치워놓았고 한편에는 휘터스 놀이를 휘터스 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네 명이 둘씩 편을 짜고 하는 카드 놀이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네. 휘터스 놀이를 할 좀 더 작은 탁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다들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호지석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베네트 양을 소개해 주었다. 이른바 리인 상의의 어떤 가는 여인인 베네트 양은 숙녀용 속옷 구입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들어갔을 때에는 신사용 메리아스 구입부 직원과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남달리 체격이 컸는데 벌겋게 큰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암아비 머리를 무척 공들여서 빗어 올리고 있었다. 의상이 지나칠 만큼 화려했고 취향은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았다. 옷깃을 세운 검은 옷 손에는 윤기 흐르는 검은 장갑을 낀 채로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었다. 목에는 어마어마한 금빗줄을 몇 줄인가 긁고 팔목엔 팔찌 그리고 가슴에는 사진을 넣은 둥근 로켓을 널어뜨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여왕 사진이었다. 그녀는 검은 새틴 손가방을 들고 실시 없이 센센 센센은 19세기에 처음 나온 일종의 구강탈취 껌이라고 그러네요. 센센을 씹고 있었다. 잘 오셨어요 케리시 그녀가 말했다. 침묵회는 처음 나오셨죠? 수줍할 것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온갖 애를 다 썼다. 등을 두드리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다. 저 무척 장난꾸러기죠? 필립을 돌아다보며 소리질렀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꾸자꾸 들어왔다. 대개는 젊은 층으로 아직 애인이 없는 청년사원이라던가 산책할 상대도 찾아내지 못한 여점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청년사원들 가운데는 신사복을 입고 흰 야외용 넥타이에 붉은 비단 손수건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무언가 재주를 자랑해볼 작정인지 묘하게 마음이 들뜬 모습들이었다.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신경질적이고 초조한 눈초리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뒤에 머리숱이 약간 많은 처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야단스럽게 금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얼마 뒤 모두들 자리에 앉자 그녀는 한바퀴 쭉 둘러보고는 연주할 곡목을 말했다. 러시아 유행 한바탕 박수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손목에 방울을 달았다. 그러고는 방긋 웃는가 싶더니 이내 우렁찬 선율이 폭발하듯 흘러나왔다. 연주가 끝나자 다시 요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이 멈추자 그녀는 다시 앙코르 곡으로 무언가 바다의 소리를 묘사한 듯한 곡을 연주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나타낸 급한 뜬음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번에는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마치 폭풍을 생각나게 하는 괭괭한 화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남자 점은이 그러면 안녕히 라는 가곡을 독창했고 다시 앙코르 곡으로 노래소리에 잠들게 해줘 를 불렀다. 청중은 손뼉을 치는데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누구나 앙코르에 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손뼉을 쳤다. 또 누구나 서운해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박수를 보냈다. 베네트 양이 살며시 필립에게 다가왔다. 당신도 피아노를 치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매우 솜씨 좋게 능청을 뜨며 말을 꺼내왔다.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는걸요? 미안하지만 잘 못해요. 그럼 낭독도 못하세요? 서에게는 정말 그런 재주가 전혀 없어요. 그녀와 이야기하던 신사용 메리아스 구입부 직원은 낭송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후배 주문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청하자 그는 곧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 비극조의 긴 시한술을 낭독했다. 눈을 부릅뜨고 손을 가슴에 얹고 마치 자신의 깊은 고민에 시달리는 것처럼 열연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은 어젯밤에 오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토해서 모두들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나 다 아는 시라서 억지 웃음이라는 느낌이 없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웃음소리는 오래오래 계속되었다. 베네트 양은 노래도 연기도 시 낭독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는 게 베네트 양의 수단이에요. 호지수 부인이 말했다. 놀리지 마세요. 하지만 손금이나 점치는 데는 소질이 조금 있어요. 어머 그럼 좀 봐주세요. 비유를 맞추려는 생각도 없지 않은 듯 그녀와 같은 부수에 있는 아가씨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만 사실 손금 보는 건 아주 싫어요. 여러가지 언짢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묘하게 맞거든요. 공린이 욕만 먹어요. 베네트 양 오늘만 봐주세요. 어느 틈에 몇 명의 아가씨들이 그녀를 둘러싸버렸다. 어쩔 수 없이 손금을 봐주게 된 베네트 양은 당황해 손이 지르거나 빨개진 얼굴로 놀라고 감탄하고 애교 있는 처녀들 속에서 금발의 미남이라든가 흑발의 호남이라든가 돈, 여행 등 손금에 나타나는 것을 신비롭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느라고 짙게 화장한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이것 보세요. 땀이 흠뻑 절었어요. 저녁은 9시에 먹었다. 과자며 빵이며 샌드위치며 홍차에 커피까지는 모두 무료였지만 소다수를 마시려면 따로 돈을 내야 했다. 젊은 남자들은 호기롭게 아가씨들에게 진지의 일을 권했으나 아가씨들은 삼가는 것인지 모두 다 괜찮다고 사양했다. 다만 베네트 양만은 대접받는 것이 좋은지 하룻밤에 두 병, 때로는 세 병까지 받아 마셨다. 그러고는 한사고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우겼는데 그것이 또한 남자들의 인기를 얻는 요인이었다. 이상한 여자라니까? 하지만 절대 나쁜 여자는 아니야. 다른 여자들과는 좀 다른 데가 있단 말이야? 남자들이 말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모두 휘스터 놀이를 시작했다. 말할 수 없이 수선스러웠다. 폐를 새로 짜가지고 이 탁자에서 저 탁자로 옮길 때에는 웃고 떠들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베네트 양의 흥분은 점점 더해졌다. 절 좀 보세요. 땀에 흠뻑 절었어요. 그때 한 활기찬 젊은 남자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그러자 아까 맨 처음 반주했던 여자가 피아노 앞으로 가서 힘주어 페달을 밟았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왈츠곡이 시작되었다. 베이스에서 박자를 맞추면서 오른손은 옥탑의 높낮이를 교대로 오르내렸다. 그리고 때로는 변화의 묘미를 내리는 속셈인지 좌우의 손을 교차시켜서 베이스에서 선율을 치기도 했다. 저 예 정말 잘하죠? 그런데 여태 레슨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대요. 모두 거저 드럼풍으로 하는 걸 아나요? 호지수 부인이 필립에게 말했다. 베네트 양은 춤과 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았다. 또 잘하기도 했다. 춤만 해도 아주 천천히 추웠는데 두눈는 마치 아득한 추억을 더듬는 듯 꿈꾸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댄스홀 바닥이 어떻다느니 실내가 덥다든가 저녁 식사가 어땠다든가 등. 그녀가 말하길 포트맨 룸즈의 마룻바닥이 런던에서는 춤추기에 가장 좋다는 것이었다. 거기 드나드는 사람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또 그녀는 처음 보는 남자와 춤을 춘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네 집 자손인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몸을 내 보이는 것 같지 않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점원들은 대부분 춤을 잘 추웠고 모두들 매우 기분이 좋았다.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남자들의 높은 옷깃도 땀 때문에 어느새 쭈글쭈글해졌다. 필립은 이 광경을 바라보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울직함이 벼랑간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독했다. 먼저 자리를 뜨지 않은 까닭은 다만 금방지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였을 뿐 여자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참으로 비참했다. 베네트 양의 여자친구는 있느냐고 물었다. 없어요? 그는 싱겁 웃고 대답했다. 오늘 밤 여기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가운데는 좋은 가물의 아가씨도 있어요. 빨리 여자친구를 만들어야죠. 그녀는 무척 짓궂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사귀지 마세요. 미리 그것만은 말해두겠어요. 호지스 부인이 말했다. 그럭저럭 11시가 되어 파티가 끝났다. 필립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쑤시는 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프라이어가 가볍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105장 금요는 매달에 한 번씩 사장 비서가 지급했다. 울금날이 되면 주문들은 조를 짜서 차를 마시고 내려와 그 길로 복도에 나가서 조용히 기다렸다. 마치 극장 맨 윗자리의 입구처럼 길게 줄을 짓고 늘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사장 비서는 탁자를 향해 앉았고 탁자 위에는 돈을 올려놓은 크다란 나무 쟁반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비서는 먼저 사원의 이름을 물은 다음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 번 힐끔 보고는 금액까지 큰설로 말하면서 쟁반에서 돈을 집어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맞지요? 다음 분. 고맙습니다. 동국을 받은 전문은 다음에는 차석 비서에게로 가서 먼저 세탁비 4실링, 친목회비 2실링, 그리고 만약 벌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내고 간다. 잔액을 받아들고 자기 담당 부수로 돌아가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다. 필립과 같은 방에 있는 전문들은 대개 밤잠으로 먹는 샌드위치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빚이 있었다. 띄룩두룩 살이 찌고 붉으려한 커다란 얼굴의 유쾌한 여자였다. 금은 머리를 앞입한 자부에서 곱게 빚어 넘겼는데 꼭 빅토리아 여왕의 젊은 시절 사진에서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언제나 금고 조그만 모자를 쓰고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지저분하며 커다란 기름긴 손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윗옷에도 앞치마에도 치마에도 기름 얼룩이 묻어있었다. 본래는 플래츠 부인이라지만 모두들 그녀를 마, 엄마라는 뜻입니다. 마라고 불렀다. 그녀는 전문들을 매우 좋아해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월말이 가까우면 기꺼이 월말까지 외상을 놓아주고 곤란할 때는 오륙 실린 정도의 돈이라면 구워주기도 했다. 친절하고 좋은 여자였다. 전문들은 휴가를 떠나거나 돌아올 때면 어레 그 복스럽고 붉으려의 한 밤에 키스를 했다. 면접대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 때 그녀에게서 공짜로 얻어먹고 가까스로 목숨을 이은 사람도 몇 있다고 했다. 전문들도 그녀의 상냥한 마음씨를 잘 알아서 언제나 진심으로 친근하게 되었다. 전문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브레포도에서 크게 성공하여 가게를 다섯 차나 가진 남자가 15년 만에 찾아와서 플래츠 아주머니에게 멋진 금시계를 선사했다는 것이다. 월급에서 이것저것 재하고 나니 필립의 손에 남는 것은 18실링 뿐이었다. 난생 처음 자기 스스로 번 돈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은 도무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실망만이 남았다. 얼마 안 남은 봉급이 지금의 체질을 철양하게 하여 허전했다. 18실링 가운데 15실링을 꺼내서 아델리 부인에게 진 빚어 일부를 갚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10실링 이상은 절대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덟 달이나 걸려야 다 갚아들이게 됩니다. 괜찮아요. 주인으로는 입벌어 주시는 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게다가 성급도 되겠죠. 아델리는 입벌어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지배인에게 필립의 재능을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겠다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필립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곧 그 지배인에게 광고 부스란 결코 아델리 생각처럼 요직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델리의 모습은 가끔 가게 안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전과 같은 의기양양한 점은 전혀 없었다. 단정하긴 해도 보잘것없는 옷차림으로 마치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기라도 하는 듯 가게 안을 총총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기죽은 조그만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런 곳에서 내 생명이 닳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표라도 내던지고 싶다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는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일할 곳이 못된다 말이야. 생활도 제대로 못해먹겠고 이젠 지겨워졌어. 이렇게 남편이 불평을 늘어놓아도 아델리 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열심히 바느질을 했다. 이 번절이를 야무지게 움직이면서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요즘 일자리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거긴 정해진 급료를 받을 수 있고 해고당할 것 같지도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할 때까지는 그대로 계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델리가 그만두지 않을 것은 확실했다. 어쨌든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더욱이 법률상 아내도 아닌 이 여자가 쾌활하지만 변덕스러운 남자를 어느 틈에인가 보기 좋게 눌러버리고 많은 모습은 보기만 해도 참으로 재미있었다. 필립의 환경이 어려운 것을 안 그녀는 마치 어머니 같은 살뜰한 마음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다. 되도록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면 필립은 감격했다. 매주 일요일 온정어린 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나중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오히려 단조로움에 짜증이 난 적도 있었지만 그 위풍당당한 에스파냐식 의자에 앉아서 아델리와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는 것도 분명히 즐거웠다. 생각하면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이 집을 나와 헤링턴 거리로 돌아갈 때만은 언제나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다. 처음에는 그도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텀나는 대로 의학서적을 읽었으나 생각해보니 헛일이었다. 하루의 고된 근무를 마치고 지쳐버린 뒤에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언제 병원으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하면 공부를 계속할 희망이 사라졌다. 잠길에도 아직껏 병원에 근무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나기란 괴로웠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고독이 습관이 된 그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남과 함께 있고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조금도 없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절망에 빠지기 쉬운 것은 언제나 그런 때였다. 바로 그곳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시다가 왼편으로 두 번째입니다. 마람. 이런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생활이 언제까지고 이어지더라도 파면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필립은 그런 자기의 현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도 얼마 뒤면 돌아올 테고 회사 측에서는 그들의 복직을 보증했으므로 지금 일하는 누군가가 해고당할 것은 불보도 뻔했다. 필립으로서는 이 보잘것 없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공경에서 빠져나가 자유롭게 되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큰아버지의 죽음. 그렇게 되면 유산은 4,500파운드는 받을 수 있을 테고 그 돈만 있으면 그럭저럭 병원 근무 과정을 마칠 수도 있다. 필립은 진심으로 큰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 도대체 큰아버지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계산도 해보았다. 이미 이런 살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적어도 75은 되었을 것이다.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어서 해마다 겨울에는 심한 기침으로 괴로워했다. 대개는 암기하고 있었지만 한층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내가 교과서를 꺼내 노인만성기관지염의 해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보았다. 만약 심한 추위라도 닥치면 노인이니만큼 그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필립은 마음속으로 비가 내리고 추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침저녁으로 잠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나중에는 편집광처럼 되어버렸다. 큰아버지의 병은 너무 뜨거워도 견디기 어려웠다. 8월은 3주일 정도 무지무지한 더위가 이어졌다. 필립은 지금이라도 큰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전보를 받아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뛰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다. 계단 맨 꼭대기에 서서 손님의 질문을 받고 판매장으로 안내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언제나 그 돈을 받으면 어디에다 쓸지 그것만을 생각했다. 확실히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기껏해야 500파운드 정도?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좋았다. 손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정도라도 충분하다. 그만둔다고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당장 이곳을 그만두리라. 짐만 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로 곧 병원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가장 급하다. 그동안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반년만 노력하면 금방 회복되리라. 그러면 먼저 3파학 다음에는 내과 마지막으로 외과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통과해버려야지. 그러다 문득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큰아버지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어버리고 유산을 전부 교구나 교회에 기부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면 안질부질못했다. 설마 큰아버지가 그렇게 심한 짓은 하지 않겠지. 그러나 만작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찌할지 결심해두었다. 누구나 이런 생활을 참고 견디는 까닭은 장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불안할 것도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면 불안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차라리 깨끗이 자살해버리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다 생각에 두었으므로 고통 없게 하려면 어떤 약을 쓸지, 그것은 또 어떻게 구할지까지 자세하게 말해두었다. 삶이 견딜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튼 탈출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용기가 솟았다. 두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계단을 내려가십시오, 마담. 왼편으로 쭉 가십시오, 손님. 앞으로 곧장 가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은 당번을 맡아야 했다. 아침 7시에 판매장으로 나가서 청소부 감독을 하는 일이다. 청소가 끝나면 상품 진열대며 마네킹에 덮어놓은 덮개를 벗긴다. 그리고 저녁때 저문들이 다 가버리면 또 그런 대로 상품 진열대나 마네킹에 덮개를 덮고 나서 청소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먼지가 자욱하고 지저분한 일이었다. 책을 읽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 시간은 참으로 지루하고 길었다. 밤 9시 반에야 끝이 나는데 그때 밤참을 주었다. 단지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5시에 마신 차만으로는 배가 고픈데 상유에서 주는 치즈 넣은 빵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코코아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린 상유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3개월쯤 되었을까? 구입부의 샘슨 씨가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판매장으로 들어왔다. 그날 아침 지배인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의상부의 진열장을 보고는 그를 불렀다. 그리고 색깔 배합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윗사람의 빈정거리미니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울분을 샘슨 씨는 곧바로 점원들에게 터뜨렸다. 진열부의 장식 부호는 가엾게도 심한 꾸중을 들었다. 무식은 제대로 잘해보려면 직접 자기가 해야 하는 법이야. 언제나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어디 이래서야 무거다나 자네들 손에 맡기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도 배웠다고 할 수 있겠어? 응? 그래도 배웠다고 하겠느냐고? 응? 단단히 화가 난 것은 이런 말이 점원들이 가장 아픈 급소라도 된다는 듯 마구 퍼붓는 것이었다. 그래 그것도 몰라? 창에다 푸른 전기를 켜놓으면 다른 푸른색이 전부 죽는다는 것 뻔한 이치 아니냐 말이야. 그는 흠악한 기세로 판매장 안을 쭉 돌아보더니 문득 필립에게 눈길을 고정시켰다. 캐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자네가 한번 해보게. 솜씨를 좀 보여줘. 그는 환한 목소리로 두툴거리면서 사무실로 돌아갔다. 필립은 맥이 탁 풀렸다. 금요일 아침이 되자 그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진열장 안으로 쑥 들어갔다. 낯이 화끈 달아오르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라고 자신을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역시 큰 길 쪽으로 등을 돌려버렸다. 이런 시간에 병원에 근무하는 학생들이 옥스포드 그릴을 걸을 리는 없었고 그들 말고는 런던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 무언가에 가슴이 꽉 막히는 것이었다. 문득 돌아다보면 누군가 아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불안했다. 그는 되도록 빠르게 모든 일을 해치웠다. 언뜻 봐도 붉은색과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진열얼품의 간격을 보통 때보다도 약간 넓게 떼어놓았더니 훌륭한 효과를 냈다. 장식 결과를 보러 온 샘슨이 큰 길로 나가서 보았다. 그는 퍽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진열장을 자네에게 부탁하면 실수 없이 해내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결국 자네와 나만이 신사란 말일세 알겠나? 물론 판매장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신사는 자네와 나뿐이야. 그야 누가 보아도 곧바로 알테지. 모른다고 한데도 소용없는 짓이라 말일세.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뒤부터 필립은 그 일을 맡아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다. 매주 장식을 바꾸는 금요일 아침이면 골치가 아팠다. 너무나 불안해서 새벽 5시면 잠이 깼다. 그리고 그대로 불안해서 이불 속에서 괴로워했다. 판매부 여주문들도 필립이 이 일을 무척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얼마 안가서 길쪽으로 등을 돌리는 거의 버럭까지 알아버렸다. 모두들 그를 심한 새침 떼기라고 놀려대며 웃었다. 큰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보시고 유스에서 이름을 빼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세요? 그래도 여자들과는 대체로 잘 지내는 편이었다.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다리 불구이니 어느 남자들과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성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차차 알게 된 것 같았다. 남을 돕는 일에는 참으로 열성적이고 친절하며 한없이 온화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결국 신사야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 게다가 무척 겸손한 분이잖아요. 연극에 열을 올리는 어린 여자문이 말했다. 필립은 언제나 잠자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들은 대개 남자친구가 있었고 없는 사람도 남자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으로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한두 명은 필립을 상대해도 좋다는 눈치까지 보였다. 필립은 그런 여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할까 하고 무척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연애에도 흥미가 없었다. 그에게는 종일 지친 데다가 배가 고픈 것이 더 큰 문제였다.